싱가포르 방문한 손흥민에게 폭탄 발언한 싱가포르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축구 팬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손흥민 입국 후 난리가 난 싱가포르, 일부 팬들은 소니 실물 영접에 오열하기까지 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현재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영국 밖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싱가포르 방문이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한국 축구 선수들은 현지 팬들과의 팬미팅을 비롯해 친선 경기도 치르면서 현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고 하죠. 싱가포르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은 아시아가 배출한 유럽 리그의 전무후무한 스타 선수이다. 라며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 그의 입국을 환영했고 언론들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착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팬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모였고 소니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화답하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그의 친근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싱가포르 축구 팬들이 손흥민을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놀랄만한 뉴스 하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싱가포르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에게 보낸 영상 편지가 공개된 것이었죠. 영상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보다도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기에 현지 팬들은 물론 영국의 토트넘 팬들까지 발칵 뒤집어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축구계를 놀라게 한 싱가포르 대통령의 충격 발언은 무엇이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막을 내리고 선수들이 각자의 국가로 돌아가거나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의 한창인 가운데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대표팀은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의 첫 일정으로 손흥민과 선수들은 대규모 팬 미팅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흥민은 팬들의 질문에 답하며 사인회와 함께 팬들과의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고 현지 매체들은 해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손흥민의 인기가 싱가포르에서도 여전히 뜨겁다며 소니를 보려고 몰려든 팬들로 가득한 현장에 열기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공신력 있기로 소문나 있는 매체 채널 뉴스 아시아는 아시아 축구의 자랑 손흥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자 현지에서는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라며 유럽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둔 선수로서 손흥민의 방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시아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라고 보도했죠. 일본의 현지 매체 도쿄스포츠는 싱가포르 전역에서 그를 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음을 보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 그리고 팬미팅 장소에 이르기까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의 열기는 싱가포르의 무더운 날씨를 더욱 달궜다고 하는데요. 이에 싱가포르 내 주요 스포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방문이 싱가포르 축구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현 싱가포르 축구 대표팀 감독 오그라 치토문은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별이자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라며 그의 방문은 싱가포르 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은 싱가포르 축구 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장시간 비행을 통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손흥민의 일정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며 밝은 모습으로 싱가포르 팬들과 소통했기 때문이죠. 현지 매체는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라며 그러나 싱가포르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밝은 얼굴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빠듯한 일정 중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열정에 화답한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죠. 특히 손흥민 입국 현장을 찾은 한 싱가포르 팬은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라며 그는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경받는 영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보내왔습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인 닥터 리안 첸은 손흥민은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로서 심리적 긴장감과 체력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긴 비행을 하고 바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죠. 하지만 쏟아지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팅 현장에서 손흥민은 밝은 미소를 끝까지 잃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에도 기꺼이 응했죠. 이런 손흥민의 따뜻한 모습에 싱가포르 팬들은 크게 놀랐고 팬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통령까지도 감동을 받았다며 토트넘 구단 측에 영상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영상 편지에는 싱가포르 국가 차원에서 손흥민을 위해 준비한 국빈급 대우 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내용을 접한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싱가포르 대통령이 제시한 파격적인 혜택 들에 일제히 경악했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 채널5 뉴스는 특종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싱가포르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손흥민의 방문을 특별히 환영하며 손흥민에게 귀빈 대접을 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 대통령은 당연히 아시아의 영웅에게는 그에 알맞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 며 피곤한 일정임에도 밝은 미소로 싱가포르를 반겨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한국축구협회 측에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내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선수를 보내주어 감사하다. 며 손흥민이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대통령은 손흥민이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혀왔는데요. 그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통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는 특별 투어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싱가포르 스포츠협회는 손흥민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했죠. 국가 차원의 환대와 국빈급 대우 약속의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일제히 깜짝 놀랐지만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 기회에 이런 이례적인 환영 인사도 과하지 않다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번 방문이 팬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분석가인 존 린은 손흥민의 방문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라며 그의 태도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소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손흥민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언급했고 싱가포르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방문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며 그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스포츠 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극찬했죠. 한편 토트넘 팬들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손흥민이 국빈급 대우를 제의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팀의 캡틴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팬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낀 것이었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싱가포르에서 받은 환대 소식에 대해 역시 소니 라며 소니는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선수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팀에 큰 자부심을 준다. 손흥민이 우리의 주장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팀의 상징이다. 소니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환대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야 라고 언급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죠. 무엇보다도 싱가포르 현지 외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 소속의 한 축구 평론가는 손흥민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풋볼의 아이콘이다 라며 소니의 인기는 영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인품 덕분이다 라고 언급했으며 영국 축구 전문가 닐 커스티스는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이 되는 선수입니다 라며 소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험블맨 스마일맨입니다. 겸손함은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죠.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극찬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로 싱가포르에서 국빈급 대우를 약속받은 토트넘의 에이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자랑 손흥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이 싱가포르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보내는 영상 편지와 함께 이례적인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소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손흥민의 인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이 낳은 영국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하네요.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